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죠. 시공간이 초월의 응답을 받은 청년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알 수 없죠. 하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받은 데서 만약에 그냥 만족하고 있다면 사실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고 사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다 보면 이 사단의 심부름 또 세상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사도인의 2장에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 세상을 바꿔갈 수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업 속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현장 속에 분명히 나타나요. 이번 한 주간에 지난주죠. 우상을 꺾으라고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분이 연락이 왔는데 이제 제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가정과 가문에 제사를 통해서 오는 영적 문제를 끝내야 되잖아요. 가정과 가문에 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걸로 그 우상을 꺾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이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응답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그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을 응답을 받는 청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바꿔가죠. 세상은 3단체가 이미 장악해서 돈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다 장악해버렸어요.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고 그것을 정보화할 수 있냐. 결국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내리면서 뿌리 내리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하나님이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4등의 2장에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만 받는다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그 어떤 현장도 다 바꿔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소론에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은 반드시 세 개 복음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목표죠. 2, 3, 7과 5천 종족을 복음해라. 지금도 정신 문제, 마음 문제, 너무 육신 문제로 또 경제 문제로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나는 거죠.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세계보금화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세계보금화를 할 거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참 응답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참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세계보금화 2, 3, 7과 5천 종족보금화 저는 이제 아울스에 많이 가잖아요. 저는 아울스를 갈 때마다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사줄 수 있는 우리 TCK들이 많으니까 우리 다민족 친구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민족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또 그 친구들을 기도해주고 진짜 세계보금화 할수록 우리가 우리 청년 전체가 만약에 TCK, 다민족으로 해서 헌신한다면 그게 세계보금화죠. 그럼 뭐가 세계보금화입니까? 그게 실제예요. 그 실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참 응답이죠. 이 참 응답을 세계보금화 누려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은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의 걸림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 다 그래요. 근데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넘어가야 돼요. 나를 넘어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죠. 이게 참보금화입니다. 이게 참보금화입니다. 절대 이런 단어가 알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단어고 우리의 응답이에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 사도인전 2장에 나오는 나를 넘어서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겠다고 약성한 겁니다. 이게 참보금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강단조 그랬잖아요. 목사님 1부 때도 2부 때도 이 말씀이셨어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냐.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 말씀 따라가면 되어진 응답이 있어요. 그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 속에 여러분들 하는 업 속에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일반 불신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가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 했어요. 오늘 강단 메시지였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이유 예수 그리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이유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러면 내가 열심과 노력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라. 참보금 그래서 나를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연약함과 내가 부족함과 나를 넘어서라.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예요. 시공간 초월의 단어죠. 그리고 세상 문제는 많아요.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 세상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그렇죠? 걱정되는 것도 있고 염려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고 어려움 점도 있고 많은 겁니다. 직장 가도 어렵고요. 사람 관계도 어렵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쉬운 현장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본부에서도 광야 현장을 쭉 설명하잖아요.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내가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방향도 못 잡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걱정될 것 얼마나 많아요. 전혀 걱정하지 마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없다. 랩면도 7명들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오리오 더 누렸고 오리오도 도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시공관체울의 능력 가지고 오리오 그 문제들을 더 즐기고 누리고 바꾸어 나은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겠어요? 이게 전도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심부름하지 않았고 사단에 심부름하지 않은 청년제자예요. 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시공관체울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믿어줘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믿어지니까. 시공관체울의 능력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서 너무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릴 것이다. 이 시공관체울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날에 제가 3기업 폴리메이슨 집중훈련 줌으로 훈련하려고 하는데 제가 훈련 속에 미래 산업, 미래 기업에 대한 부분을 주제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도 제가 창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시공관체울라는 능력이 임하면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산업인들이 반드시 그 분야에 성공합니다. 3단체는 영적인 걸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사단, 마귀, 악령의 힘이잖아요. 그걸로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시공관체울라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청년들에게만 주신 이 응답 가지고 만약에 그 일에 도전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산업 가지고 세계보호만 이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 3기업에 있는 모든 산업인들도 그 응답을 누리면 각자가 하나님, 아마 시공관체울의 하나님의 능력의 산업이 분명히 그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3단체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사단에게 심부름을 하지 않는 세상을 바꿔가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청년들이에요. 이게 찬스예요. 시공관체울의 능력 반드시 받아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또 받기를 줄이미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이죠. 왜? 이유입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뭐 때문이냐. 이게 저와 여러분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자예요. 보금,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강단 도피성. 도피성의 매일 도피성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 그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공관이죠.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장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그리고 혹이나 여러분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도 이 응답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이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청년, 앞으로 세계보호마, 2, 3, 7, 5천 종족, 그리고 우리 랩런트, 또 우리 교회 TCK. 이번에 10월 10일 날 또 우리 하나 성교대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신도 성교사 파송. 우리 하나 성교대회를 통해서 또 평신도를 성교사로 파송하고 우리 전체가 이 성교대회를 또 기도하고 아마 이번에 또 전에 없었던 그 응답도 아마 우리가 누릴 겁니다. 그게 바로 시공관 초월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청년들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 직업 속에 이걸 누려라.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떤 남은 자의 기도냐? 나의 한계를 나를 넘어서라는 말과 같아요. 나의 한계를 깨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도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도전해라.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이 중요한 창업에 대한 부분을 또 붙잡았는데 너무 좋아요. 빈틈. 그리고 아무도 개척하지 않는 또 아무도 가지 않는 오늘 우리 강단도 그랬잖아요. 저는 위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영어로 말은 리스크가 있다 하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 청년들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 제 나이인데도요. 어디로 가냐면 위험한 쪽으로 가요. 아무도 안 가는 쪽. 아무도 안 가는 거. 거기에 갑니다. 거기에 도전해요. 아무도 안 하니까. 한 시간 넘게 달아빵하러 간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요. 우리 청년도 있는데 우리 저 청년도 지금 멀리 있는 데서 공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맞추고 있어요. 내가 가려고. 매주 만나러 가려고. 그래서 우리 청년도 말씀 좀 나눠주려고 그런데 여기서 또 저 멀리까지 가는 데가 한 시간 정도. 한 40분에서 한 시간 걸리거든요. 그걸 제가 기도하고 시간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무도 안 하는 걸 내가 해야 되잖아요. 빈 곳. 아무도 안 하는 거.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돌이기면 창업이란 단어를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도전해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 돈 잘 벌고 내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 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창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내가 2, 3, 7과 5천 종족 우리 랩렌트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래서 3단체에게 빼앗겨버린 그 경제를 내가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그걸로 도전하라. 그래서 나는 역량이 부족하고 조금 모자랄 수 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입니다. 이게 오직이 되고 유일성이 되고 재창조가 되는 거죠. 굉장한 응답을 받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런 빈 곳 이 부분에 대한 창업을 계획을 얘기해 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분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거 꼭 하시라고 준비하셔서 지금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준비하셔서 그거 꼭 하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또 매일 그 기도 제목 듣고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도 안 가는 것 또 너무나도 하나님 비어있는 곳 그러나 그곳에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 곳 그런데 나는 가는 겁니다. 그게 청년이에요. 넓은 길로 가고요. 누구나 다 가는 길로 가면 그거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인데 내가 거기에 도전한다?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내 한계를 뛰어넘으라. 그게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이에요. 저는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을 지금 그렇게 스케줄을 짜고 있어요. 멀리 있다. 괜찮다. 내가 저분 또 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내가 저분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내 한계를 뛰어넘어. 지금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내필임 충만이잖아요. 내필임 충만 시대입니다. 이 삼단체 내필임 문화 충만 시대예요. 전부 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전부 다 그렇잖아요. 빼앗아 와야 돼요. 내필임 충만을 우리가 보금으로 빼앗아 와야 된다. 지금 그 싸움입니다. 왜 남은 자 나를 청년 여러분을 왜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을 쏟아붓냐 시공간 초월 능력 줘서 삼단체에게 내필임에게 빼앗긴 내필임 충만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주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다 가라.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인데요. 오늘 은혜 속에다 가라. 오늘 은혜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매일 죄도 지어요. 그래서 도피성에다 가야됩니다. 여러분들 0.1이라도 율법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청년이 왜 이런 짓을 해? 그러면 청년이니까 그런 짓 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 청년이 뭐 이런 일을 다 해? 아니, 청년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까? 단 0.1이라도요. 보금 아닌 율법주의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란 말은 누구나 다 도로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 대책이 뭡니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은 누구나 다 들어와야 돼요. 죄 지은 사람도 들어오고 죄 없는 사람도 들어오고 돈 많은 사람도 들어오고 너무 가난해서 힘든 사람도 들어오고 많이 배운 사람도 오고 또 진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도 오고 다 오는 겁니다. 아픈 사람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젊은이도 오고 넓은 사람도 오고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도피성 아닙니까? 그런데 내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가린다? 네가 뭔데 가립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도피성이란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에 가는 오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해돼요.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내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도 죄 없고 도피성에 더 가지 않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가 틀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 오늘 은혜 속에다 가라. 이게 이유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도전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그 목요일날에 우리 3기업팀에 대해 이 얘기 꼭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준비하는 우리 랩몬트를 도와야 된다. 만약에 이런 창업을 준비하는 랩몬트 안 돈다면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돈의 경제를 줄 이유가 없다. 후대 안 키우는데 무슨 돈을 하나님이 경제에 축복을 주겠어요. 우리가 후대를 키우고 랩몬트를 키우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는 경제 축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보세요. 우리는 서밋이 돼야 되고요. 서밋 되는 랩몬트를 키워야 돼요. 이 단어 꼭 기억해야 돼요. 서밋 237 치유 서밋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저도 서밋되고 싶고요. 서밋이 돼야 돼요. 저도. 그래야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책을 많이 사봅니다. 이번 주에도 대혼란시대 그 책을 또 샀거든요. 책 보니까 혼란하더라고요. 대혼란시대 책 보니까 너무 혼란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뭐 혼란하지 그래서 제가 시공간초월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란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도 느낀 게 있어요. 괜찮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시공간초월의 능력 붙잡은 된다.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다 가라. 오 유 제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너무 좋아요. 영어로 ours 우리 저기 우리 둘째 애가 치즈케이크 맛있다고 오늘도 사가더라고 너무 맛있대. 입맛이 까다로운 애예요. 진짜 입맛이 까다로운 애예요. 한 번도 안 가서 맵너트인데 맛없다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치즈케이크 안 해가지고 오늘도 한 세 개인가 냉을 사와서 지 돈으로 사가지고 친구들 나눠준다고 그게 이겁니다. 오 유 제 키워라. 제가 어디지? 테라로사 강릉 본점에 갔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얼마나 사람 많은지 그러니까 르완다 커피를 마셨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과테말라하고 에티오피아는 많이 마셨으니까 르완다 커피는 또 처음 접혀서 씻겨서 먹었거든요. 따뜻한 거 차가운 거 오 르완다 커피는 또 이런 거구나 비우는 거 오 유 제 그래서 제가 한 봉지 사와가지고 전달했어요. 한번 먹어보라고 우린 도전하는 겁니다. 오 유 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커피 공장보다 더 뛰어난 아월스를 만들 거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불신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이 속에 들어가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언제 돼야 되느냐 이게 바로 순례자의 기도와 능력이에요. 언제 지금 누려야 되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정이에요. 여정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 순례자 순례자는 어렵습니다. 순례자는 꽃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는 꽃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문제도 있고요. 경제에 문제도 있고요. 걱정에 있고 염려도 있고 너무나도 힘든 자갈밭을 걸어가는 그게 순례자예요. 순례자의 길이 꽃길이 있는 꽃길이 없어요. 단 한 명의 순례자의 길도 꽃길이 없습니다. 편한 길이 없어요. 그런데 승리했고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았어요. 신기하죠? 저는 이 표현이 좀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순례자의 제가 길을 가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거 알아요? 다 힘든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래 내가 이 길 가서 너무 좋다라는 그 느낌 그 확신 그게 순례자입니다.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단 아니에요. 순례자의 기도의 능력 지금 걸어가오는 이 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고 응답 많이 받고 이 길을 가는 게 순례자예요. 그런데 불신자들 볼 때는 왜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 꽃길을 가고 좋은 길로 가야지 혼란하고 광야국고 그러니까 그게 불신자들 하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순례자의 이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와 능력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여러분들 지금 하려는 그 창업 실패하면 실패하면 끝이구나 실패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끝을 통해서 새로 중요한 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게 보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야지만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와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다. 내 여정이 이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는 게 너무 순탄하다. 직장 들어가는데 성진도 불안해야 돼. 더 불안해야 돼요. S그룹에 성진하면 짤립니다. 40대에 S그룹 들어가면요 45, 46대 나와야 돼요. 그래서 S그룹 에 들어가서 50 이전에 그 그룹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오히려 승진이 빠르고 좋은 길로 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길은 뭐냐? 순례자의 길이다. 지금 여정이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지금 하려는 그 일이 어렵고 힘든 길이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편하다. 너무나도 뭐가 완벽하다. 오히려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의 길이 그런 길이 아니에요. 순례자의 길이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당연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게 여정. 지금 여정.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 의하면 오늘 도피성 오늘 은혜 너무 이 단어들이 내 단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래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 이 속에다 가라.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은혜를 누려라. 오늘 우리 강단 의하면 매일 도피성 다 가는 거다. 우리 청년국 메시지는 시공관 초월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응답. 그래요. 지금 이 순례자의 길 속에 응답으로 내가 누리니까요. 축복을 누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라. 이게 시공관 초월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들 어제까지 어땠다. 아무 소용없어요. 어제까지 이랬다 저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은혜 속에다 가라. 오늘 말씀 속에다 가라. 그럼 새로운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돼요. 지금 그 여정이다는 거죠. 24 무조건 24 항상 매일 24와 관련돼 있어요. 항상 매일 24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25의 응답을 줄 겁니다. 아니 순례자의 기도와 능력 속에 어려운 환경인데 24에다 갔는데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원한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믿어집니까? 믿기를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상황이고 내가 붙잡은 시공간 초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단어를 붙잡고 은약 속에 이 단어를 붙잡는데 내가 왜 초월이라니까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걸 왜 안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어줘요. 24가 그런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와 능력이 뭐냐?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24 매일 24 매일 은약 매일 은혜 항상 은혜 예수 그리스도 내 치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응답 그리스도 내 모든 건 문제 끝 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25의 응답과 영원의 응답을 쏟아붓겠다. 이게 순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라는 것은 어려운 단어인데 너무 좋은 단어고 응답의 단어예요. 저는 넓고 편한 길 가는 것은 불안해요. 어려운 근데 막 어렵고 힘든 일 없으면 감사해요. 내가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 이게 시공관 초월의 능력 이거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청년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주시고 딱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순례자의 기도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렘런드 일곱명 전부 순례자였잖아요. 단 한 사람도 편한 사람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순례자였습니까? 다 어려웠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 이건 뭐 사형당했죠? 오늘 우리 강다 말씀대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우리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런 시당을 이 시대에 너무 어려운 순례자의 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세계보고마 이루어졌고 그분들 때문에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줬고 이게 과연 어려운 길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축복된 길이었죠. 지금 여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기도와 능력 속에 들어가길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이 맞아요. 오히려 편하고 넓고 다른 사람들 다 가는 그 길이 오히려 털린 길이에요. 성경에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입니다. 좁은 길. 너무나도 험난하고 좁은 길로 가라. 예수 믿는 게 이 길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다 있거든요. 술래자. 이 단어가 나의 단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공관초래 능력 청년들 딱 받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나에게 내가 부족한 거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청년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여러분과 같은 청년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 이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 단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언제 지금 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술래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정복자야. 정복자의 기도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정복자. 오늘 우리 도피성 들어갔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혼왕 모압왕을 쳐서 멸하고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그렇잖아요. 그 도피성 거기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데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쳐서 멸하고 이거는 사람을 쳐서 멸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고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로 완전히 끊는 우리의 응답이에요. 정복자. 이게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응답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축복을 못 누리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이 시공관 초월의 능력을 받은 청년을 써야 된다. 어떤 분야든지 어떤 분야든지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종복자의 기도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종복시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시혼왕을 완전히 쳐서 멸한다 했잖아요. 사단과 마귀 귀신의 존재로 완전히 쳐서 멸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을 쳐서 멸하는 그 정복자의 축복 가진 청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또 남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에요. 성경 기억도 있잖아요. 정복. 저는 이게 믿어져요. 절대 세상에 그 삼단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더 중요해요. 청년 한 명 한 명이 더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 돈의 가치와 무게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배움과 학력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금 은약 도피성 시공관 초월을 능력하는 청년 이게 정복입니다. 이게 청년들이 가져야 정복인 메시지예요.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청년 한 명 한 명 대단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못 누린 거예요. 모르니까 못 누린 거예요. 알아야 돼요. 시공간 시공간 이속에 더 가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도전을 하면 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반드시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도 바꾸고 현장도 바꿀 청년 정복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복자로 여러분들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을 정복할 힘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불신자들 모릅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도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어요. 잘했죠? 제가 겁이 많아서 몸은 떨지만 선포할 때는 담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 왜냐하면 그게 맞잖아요. 저는 정복자의 축복 받았잖아요.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아야 니 맨날 재짓고 실성 나 도피성 더 가잖아. 도피성 하나님이 도피성 한 군데 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여섯 군데 도피성을 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여섯 군데인 줄 알아요? 가까운 쪽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대구도 하나 있고 부산도 하나 있고 서울도 하나 있고 광주도 하나 있고 대전도 하나 있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까운데 이런 은혜가 됐어요. 도피성 안등하는 재 하나도 안 짓는 바리세인이 결국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복자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모자라고 내가 좀 이래도 성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름과 함께 있다니까요. 믿기를 주님으로 촌합니다. 내가 하나도 제안 짓고 실수 안 하고 완벽한데 도피성이 안 돼간다. 그 인간이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한국교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리오 반대예요.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매일 재짓고 매일 실수하고 내가 매일 넘어지는데도 매일 도피성에 다간다. 매일 말씀 속에 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간다. 종목자입니다. 성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이게 종목자의 기도와 능력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1 3 8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사단 마귀 귀신 그리스도 이런 걸 완전히 물고 씁니다. 정복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정복 모든 걸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길을 가는 순례자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거기다가 너무 행복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까지 주셔서 지난주 또 어제도요. 우리 유무사님 늘 감사 행복 능력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어려운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은 쉬운 길 아닙니다. 어려운 길인데 늘 감사 행복 능력 혹시 그런 경험이 있죠. 배가 너무 고픈데 오늘 저녁에는 너무 맛있는 맛집 가서 먹는 약속이 있다. 그런데 지금 배고프고 조금 힘들고 그거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머리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행복 행복 맛집 맛집 행복 맛집 제가 이번에 수송구에 갔는데 태국 음식점이 있더라고 몰랐어요. 태국에 음식점이 있는지 태국 음식점 가서 먹었는데 아 행복해요. 오늘 저녁에 또 갈 거예요. 그래서 행복 행복 태국 행복 태국 행복 맛집 팟타이 어쩌고저쩌고 다 나오는 거예요. 아 행복 그런데 지금 나는 돌짝밭 갖고 가시밭 팟타이 쌀국수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돌짝밭 어렵고 가시밭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매일 재짓고 실수하고 제가 죄를 했거든요. 기록을 했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매일 도피성 더 가요. 도피성 이렇게 얌 그 얌체처럼 도피성 하면 끝 건들지 마 사단 너 뭐다 나 도피성 있어 사단이 앞에서 막 창 들고 칼 들고 하는데 내가 도피성 안에 더 가쁘니까 메롱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나 복은 몰라서 뭐해 될 뻔했어요 무슨 열법에 찌들어서 죽을 뻔했어네 복은 모르면 정신 문제 오잖아 진짜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단어 맞아요 감사 행복 능력 이게 아니 내가 뭐 가시밭길 가는데도 얼마나 감사 행복 능력 저는 11월 11일 날 가느잖아요 이사를 감사 행복 능력 매일 야 우리 집이다 내년에 나도 세금 낸다 집세 집세죠 1년에 안 푸신 애는 뭐지 재산세 재산세 나도 낸다 국가에 세금 낼 거다 얼마나 감사 행복 능력 24시 빨려가고 싶어요 이래 꾸며야지 저래 꾸며야지 어쩌고 저쩌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여러분들 명단 있잖아요 보고 싶은데 연락할까 안 된다 바쁠 텐데 그래도 연락할까 바쁠 텐데 한 번 꼭 만나고 싶은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보면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다들 좋아요 기분이 그리고 여기 계속 앉아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 행복 능력이에요 정복 이해 되세요 이해 되세요 여러분들 회사 어렵죠 내일 싼 더미 같은 업무량 아 원료 비 온다 비 오고 월요일 날 버스도 냄새 나잖아요 지하출로 지하출로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 행복 능력 그게 정복 아닙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게 그래 불신자들이 이런 걸 알겠어요 몰라요 이런 거는 아니 돈이 많은데도 우울하다니까요 모든 게 잘 됐는데도 불신자들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 그냥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 대출인데도 행복해요 30년 갚으래 30년 내가 지금 30년 갚으면 지금 80 안 한대 80 안 한 가지 집 갚아야 돼 80 안 한 가지 그래도 행복해요 갚다 뭐 그냥 뭐 천국 가면 다시 가져가라 가면 되니까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그냥 행복해요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닙니까 요구되기를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그래야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치유된 거예요 믿기를 주님으로 초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치유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부분 다 치유시킨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치유 육신 치유 정신 마음 영적 치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다 치유시켰습니다 치유예요 생각과 마음도 너무 혼란한 것 하나님 다 치유 말씀이 그랬잖아요 시공관 초월능력이 있다면서요 도피성에 더 가면 된다 있잖아요 오늘 은혜 안에 가는데 더 가면 됩니다 육신 문제도 괜찮아요 육신의 건강 아픈 거 괜찮아요 더 가면 돼요 하나님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 치유시켰어요 모든 부분 하나님이 다 치유시켰어요 믿으세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이게 시공관 초월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셨잖아요 반드시 정보를 주셔서 정인으로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정복자다 이게 어떻게입니다 정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하나의 메시지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 가난한 땅 도피성마다 모든 시온왕을 처부수고 모아왕을 처부수고 사단과 마귀를 무릎 꿇고 정복한 여러분들이 응답 정인으로 되시길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공관 초월의 능력 있어요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자꾸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 알파가 뭡니까 시공관 초월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사람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 사람 믿지 않잖아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시공관 초월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모든 사단이 무릎 꿇을 것이고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다 치유받고 정인으로 설 거다 맞잖아요 저의 연약한 기도가 맞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순례자의 저의 기도가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운 것을 주셨어요 믿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들 의심이 들고 불신앙이 들고 염려가 돼서 그렇지 믿으면 돼요 목사님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쉬운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남을 주셔서 또 어떤 만남 속에 축복 주시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압니까 그 만남의 응답 그 축복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어려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믿는 게 쉬운 거예요 믿는 게 자꾸 머리 써가지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지 쉬운 걸 주셨다는 거예요 쉬운 걸 준 거예요 믿으면 되잖아요 오늘 이 청년구 메시지 시공간초호를 응답받은 청년 아 아멘 이번 주간에 시공간초호라는 응답받는 청년 나다 믿으면 되잖아요 머리 막 서면서 안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지 저는 그래서 단순해요 그럼 아멘 하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여정이 너무 돌짝 걷고 가시가 있고 힘들어요 그것도 아멘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구원받은 자 여러분들 구원받았잖아요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인데 뭐 당당하게 실패해도 당당하게 돼요 절대 저는 우리 장노님들한테도 고개 듭니다 교만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겁나는 게 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 내게 시공간초호라는 능력 주셨어 내가 왜 내가 왜 사람한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당함과 자신감 사단이 익혀요 너 어제 재짓잖아 그래 나 도피성 너 도피성 알아? 하면 싫어요 그것들은 사단 보고 너 도피성 알아?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피성 끝 내일 어디 갈까요? 내일도 도피성 여섯 개니까 하나씩 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여기 갔다가 여기 도피성 갔다가 여기 도피성 갔다가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청년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천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청년들은 예 노력해야 돼요 뭐 열심도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겠죠 우린 그거 아니에요 우린 구원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해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놓은 게 25 영원한 응답 더 크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거에 있는 있다고 얘기하는 게 시공간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제가 어제 단민족교회 강의가 있어서 오산에 갔다 왔거든요 SRT 타고 가면서 받고 갔는데 메시지 SRT 열차가 얼마나 구름 열차 같아 천국 가는 열차 나도 모르게 마스크 벗고 있고 승문이 와가지고 깨주세요 아 네 메시지 기록하고 얼마나 오고 가는데 메시지 이거 기록하면서 야 이거 너무 감사해요 내만 감사하나 표정이 그렇지만 다 감사 맞죠? 원래 대구 사람은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여러분들은 그냥 청년이 아니고 전도자예요 전도자 맞습니다 도전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하고 밥을 요번주에 먹으려고 하거든요 창업을 꿈꾸고 있고 결국 이 메시지예요 제가 목요일날에 3개월 홀리메이슨 지구에 집중을 한테도 결국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 시공간 초월한 능력으로 창업을 시켜라 그리고 시공간 능력을 초월하는 그 힘을 그 업에서 누려라 우리는 전도자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자 청년이에요 특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문제 있습니까 목요일에 좀 육신이 좀 약해서 아파요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제가 지금 내일 너무 큰 어떤 어려움이 좀 예상되는데 괜찮아요 순례자의 길 아닙니까 쉬운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저는 털린 거예요 저는 진짜로 너무 넓고 왜 너무 막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면 너무 불안해 사단이 그래 만든 것에 너무 잘 되게 너무 막 이렇게 넓은 길로 가도록 그게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단일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지금 유황수 목사님도 왜 순례자의 길 도서 얘기했잖아요 희한한 건 희한한 건 제가 교복은 거 가서 그거 사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재고가 근데 그게 가격이 또 올라 처음에 내가 봤을 땐 9,900원이었거든요 내가 어디다 가니까 만 3,000원이라 왜 이렇게 하나 싶어 어디만 우리 단합방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일시에 주문하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또 아마 15,000원 16,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책이 왜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이 있다 했잖아요 그 길 보면요 그 책 보면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단 한 사람도 넓은 길로 가고 꽃길 가고 응답받는 길 간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24시 기도하면서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에 아 그래서 유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구나 순례자의 우리는 순례자라 이번 주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가시밭이에요 돌짝이에요 내 문제 걸리고 다른 사람 문제가 내한테 오고 힘들어요 괜찮아요 순례자의 기도 능력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꼭 믿기를 주님의 의미로 초월합니다 예 믿어주세요 저도 믿을게요 이번 주 우리 청년들 꼭 너무 큰 응답 속에 하나님의 순례자의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4등전 2장 말씀대로 성령 충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받은 청년 제자로 이번 한 주간에 매일 도피성 매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